코요텔 래퍼, 빽가가 만든 노바운드리 제주도 카페가 대박이 났습니다. 제주도 5천평 카페 사장이고 뭐고 태생은 그게 바로 캠프의 삶. 오늘도 1, 2층 전석 풀테이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요텔 래퍼, 빽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현 코요텔 멤버 중 유일한 종교인이며, 가수 빽가는 때로는 강한 랩으로, 때로는 여린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스타인데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거쳐왔는지 말해주지만, 정작 그것을 이기는 힘은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빽가 제주도 5천평 카페 대박났네, 영업 마감 후 탈진. 그룹 코요텔 멤버 빽가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빽가는 일일 인스타그램에 오픈 일주일만에 실내외 전자석 풀테이블 채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죠. 영상에는 손님이 가득 찬 카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빽가는 영업 마감 후 지쳤는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빽가는 소셜미디어에 1년 2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오픈합니다라며 제주도 카페 오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브런치 카페, 와인바, 와인마켓, 갤러리 그리고 5천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했죠. 빽가 대박난 제주도 카페 직원들이 손님 감당 못할 정도. 7월 1일 방송된 SBS 파워 FM 도시탈출 콜트쇼에는 빽가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DJ 김태균은 빽가가 운영하는 카페를 언급하며 스태프틀과 빽가의 제주도 갤러리 카페에 갔었는데 이번에 SNS를 보니 더 대박이 났더라며 운을 뗐죠. 이에 빽가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 매니저한테 혼났다. 카페 주차장이 만체일 때 제가 감사한 마음에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앞으로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자꾸 사진을 올리니까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직원들이 감당을 못한다고 드러났죠. 이를 들은 한 총취자가 직원들 금융치료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빽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운영한 달에 직원들이 많이 관두더라. 이렇게 힘들지 몰랐단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한다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어진 스토리를 통해 공개된 빽가의 모습은 대박집 사장님에도 처량하기 짝이 없네요. 카페 외부 공간에 쭈그려 앉아 라면을 끓여먹고 있는 그는 제주도 5천평 카페 사장이고 뭐고 태생은 그게 바로 캠퍼의 삶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죠. 한편 빽가는 지난 5월 제주도에 노 바운더리 제주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출연 중인 SBS 파우 FM 2시 탈출 콜트쇼를 통해 카페 건물 앞 약 5천평 정도의 외부 공원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손님으로 문전성시인 카페 상황을 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빽가님의 노 바운더리 제주 카페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